이 얼마라는 말 때문에 how much를 생각하기 쉬운데 Hi everyone, Start English입니다. 자 오늘은요 1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택시를 이용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는 말들 연습하고 계신데요. 요금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요금이 얼마예요? 일단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묻겠다라고 하면 많이들 how much, how much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how much도 좋죠 뭐. 택시에서 내릴 때 정말 요금을 물어봐야겠다라고 할 때 how much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how much 하셔도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what's, what's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이 무엇입니까? 즉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what's the fare? what's the fare? 라고 하시면 돼요. what's the fare? fare가 이 택시요금을 말하거든요. 택시요금은 택시 패러가 되는 거고 버스요금은 버스 패러가 되는 거고 비행기 요금은 에어 패러라고 하게 됩니다. 플레인 패러라고는 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what's the fare? 하면 요금이 얼마입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라는 말 때문에 how much를 생각하기 쉬운데 how much를 꼭 쓰고 싶다면 how much do I owe you?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만큼을 제가 당신께 드려야 되나요? how much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what's the fare? 훨씬 더 짧고 좋죠? 자, 당신은 뭐뭐를 해도 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지불을 할 수도 있어서 you can pay with your card you can pay with your card 카드로 지불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본문에는 you can keep the change가 나옵니다. change는 뭐냐면 여기서 변화,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머지 잔돈을 가리키거든요. 자, 잔돈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할 때 you can keep the change you can keep the change 하면 keep the change 똑같은 뜻이 됩니다. 잔돈 가지세요. 아시겠죠? 자, you can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한 마디 더 만약에 뭐뭐를 드릴까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에서는 영수증을 드릴까요?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would you like a receipt? would you like a receipt? 영수증을 receipt 라고 합니다. 또 receipt 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중간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피는 또 무금이에요. 발음을 하지 않는 그래서 receipt 라고 발음하거든요. would you like a receipt?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뭐뭐를 드릴까요? 뭐뭐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드릴게요.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would you like a receipt?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니, 됐다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No, I'm good. No, I'm good. 라고 해도 오케이. No, I'm good. 하면은 아니요, 전 그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걸 누가 해주겠다고 할 적에 아, 저 사양하겠다. 필요 없다라고 할 적에 No, I'm good. I'm good. 하시면 됩니다. 물 더 드릴까요? No, I'm goo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차 태워 드릴까요? No, I'm goo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would you like a receipt? No, I'm good.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밖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꼭 함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And I'll see you next time.